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부산이고 여기 필리핀이네. K-프로덕트를 초이스해라. 아이돌 트럭의 목표는 완판입니다. 아론아 필리핀 때면 마비되는데?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, 거기서? 두께를 떼 파키아옹, 나. 여기다 그냥 바라는 얼굴 붙이고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브랜드가 선쿠션. 일단 때려넣자. 마크 팩도 넣고요. 콜라겐, 콜라겐 이걸 사야 돼. 팩도 넣고. 소고기 세고 계신 거죠?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뺄 거예요. 하하하하. 자, 달아 달아 화이팅! 고! 고! akk 가즈 미니 미니 kyk 리더 빠 dec 이렇게 1등으로 오는 겁니다. 어! 저기 온 것 같군요. 일단은 진우 파이팅! 2등! 3년! 2등 당첨입니다. 이렇게 기념일 라인은 항상 일찍 일찍 온다고요. 다르니까 빠졌네. 아니 근데 딘디는 원래 좀 늦게 오더라고요. 아 그래? 멀쩡거리고 싶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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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. 그때 제가 촬영을 못해서 놀랐습니다. 내가 아름다운. 딸은 이제 생방송 착용이 있어서 생방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 preserved. правда? 아 근데 딘디는 원래 좀 늦게 오더라고. 아 그래? 어 ook! ㅋㅋㅋㅋ 난 솔직히 판매는 걱정이 안 되는데? 왜냐면 다라 누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퍼가 몰릴까만 사실 걱정이라 일단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비 오고 그러면 개미 한 마리 없으면 아 근데 비 와도 그러니까 비랑 산다라랑 싸우는 거지 아 그렇지 비가 이기냐 어 난 누나만 믿고 왔어 저는 누나만 믿고 왔어요 화이팅! 화이팅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공항이 진짜 커졌다 어 생각보다 안 더운데? 우리 바라 누나 바라 누나 지켜야 돼 바라 씨 이동할게요 일단 이동할게요 우리 아이돌 트럭 차 어디 있어요? 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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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에 오신 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션이 있어 벌써 천날부터 20개의 브랜드의 K-Product을 완판을 해야 됩니다 와 20개 Q.K-F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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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핀 연예인 다 불러봅니다 한 가슴 가져오라고 한 가슴 가져오라고 빨리 숙소를 가서 쉬죠 그러니까 내일 또 바로 장사해야 되니까 맞아 지금 늦은 시간이야 꼭 가야 돼 와 하필 딱 장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네 If you guys are interested in Korean items We have Korean beauty products and Korean 장제 채널이에요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그걸 떠내셔야 되겠네 얘도 아닌 것 같아 잔돈이 없네 그러게 잔돈이 없어 집에 가고싶다 아니야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남돈 한국인력을 사랑하시고 한국인력을 사랑해요 내 장사는 한 가슴 불길까 드라이밍 하루를 사랑해 주연 하루를 사랑해 지금 사연 잘 잤어. 네! 잘 자시는 것 같군요. 날이 엄청 좋아. 어우 잘한다. 어떡해. 아니 어제. 조금 그냥. 침묵을. 어디 도장 사일지 좀 계획을 세워봐야겠다. 나는 도장이 하고 계획을 산 거 아니야? 당황하는 오신 분들과 돈짜리 깔고 빨리. 일단 그러면 나가서 일정을 한번 짜보자. Let's go! 나랑은 오는 것 같아. 온다. 여기 약간 상속녀 같지 않아? 아 상속녀. 상속녀. 나 되게 여기 상속녀 같았어 지금. 오늘 날씨에 딱 최적화된 옷이에요? 아니 더 벗었어야 되는데. 저희들이 입은 옷은 이거는 오늘 사와 남을 수 있어요? 아니요? 긴바지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나는 괜찮죠? 어 그래. 딱 좋네. 딱 좋았다. 아니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아야 되는데. 여긴 리조터에 사람이 없잖아. 사람 많은 데 참 가야 되지 않을까? 무조건. 시장 같은 걸 찾아봐야 되나? 그 지역에 물가나 잘 팔리는 걸 알기 위해서 시장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들을 많이. 큰일 낙. 시장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. 서울. 그럼 일단 시장으로 갑시다. 시장으로 갑시다. 자. 자 가자. 야 너 호텔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오니까 해외는 해외네. 맞아. 맞아 맞아. 누나 필리핀은 크기가 얼마네요? 필리핀은 일단 한국보다 크고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. 아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. 주로 비행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옛날에 행사 다닐 때 매주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다 비행기. 와 비행기로 이동하는구나. 누나 데뷔 년도가 언제예요? 2004년. 누나 몇 년 활동한 거예요? 난 3년이었어. 그럼 그 3년을 찢은 거구나. 그때는 좀 아 심각했지. 케이팝이 그래도 시작된 게 뭐 초현이와 데뷔하면서 이러는 거. 케이팝이 급속도로 이렇게 막 대기 시작한 거지. 누나가 갖고 왔네. 네 그래서 필리핀 팬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. 누나가 시초였군요. 시조새 역할을 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언제든 이렇게 돌아오면 날 반겨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마음이 따뜻하지. 처음에 떠날 때부터 해서 향수병이 너무 심했었어. 그때 SNS도 없고. 그러니까 이메일밖에 못 했잖아. 와 그렇죠 그렇죠. 또 한국에서 인기를 맛봤을 땐 또 달달했죠. 오 거의 다 왔다. 이제 저거 간다 시장으로. 그럼 먹거리 그런 시장은 아닌 느낌인데? 남대문 시장 같은 느낌? 아 역시 시장 특유의 그 기운이 너무 좋아. 오 여기 와. 와 이런 거 음료수. 초코고 뭐 사과. 나 망고. 나도 망고. 망고 몇 배죠? 망고. 아 아빠 나 망고. 와 시원하겠다. 마늘같이 생겼잖아 되게. 자 망고 망고. 아 6달러와 스몰 사이즈. 진해. 엄청 진해. 우리나라에서 이거 팔면은 한 7, 8천원 하겠다. 맞아 진짜 7, 8천원 하겠다. 여기는 얼마지? 30페소 진짜 싸. 120페소 엄청 싸. 120페소면은 얼마? 2천, 2천, 2천원 몇백원. 이렇게 다 해서? 다 해서 2천원이야? 와 대박이다. 2천 얼마라고 지금? 다섯 짠에 2천원. 다섯 짠에 2천원이라고? 다섯 짠에 2천원이라고? 어. 이제 옷 사러 가야 되지. 옷 사러? 필리핀 전통 옷. 사는 게 좋을 거 같아. 아 이제. 아 저기 있다. 빅티크. 원 힐러버. 드디어. 힐러버. 근데 약간 아무리 우리가 정석으로 입어도 그 느낌이 안 날 거 같아서 약간 우리 스타일로 바꾸는 건 어때요? 근데 약간 그게 무례할 수 있나? 아 근데. 아 근데. 아 모던 스타일. 아 그래. 아. 약간 한복 이름 같은. 아 한복 재질이구나. trimestim. 네. 자. 오 곱다. 오 곱다 진짜. 오. 와 와. 와 과감해. 오 나쁘지 않은데? 오 나쁘지 않은데? 오. 오. 와 지금도 귀여워. 닦아 괜찮은데? 대단한데? 오케이. 좋대 모던 스타일로. 오 아 It's Good. 2,500원 이게 비싸다 1,800원 모자라 나 네고 한 번 나 그런 거 못해 난 착한 사람이잖아 한 번 문어만 봐봐 7,900원 1,500원? 7,500원? 1,500원 2,500원 2,500원 9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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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잔 돈이 없는데 1,2,3 그냥 500원 5,500원 왜냐하면 아론이 깎은 거니까 아 OMG OMG 아 아 아 아 장소 잘하시네 이야 진짜 헬로 헬로 안녕 이제 안녕하세요 정도는 다 아신다 아 진짜?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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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여기 오니까 산다라가 안녕이란 뜻 같애 어 산다라 산다라 나 친구들이 똑같은 말 했어 나 절친들 데려오거든 그러면 산다라가 안녕이란 뜻이야 그니까 헬로 산다라 헬로 아 아 아 땡큐 산다라 진짜 재밌게 생겼어 아 오 뭐야 아 땡큐 땡큐 나 이 정도면 클락 시장 한번 나가볼까? 아 클락 시장 한번 우리가 같이 유치해볼까? 아 여기서 이제 다라 누나의 유명세를 우리가 봤고 봤고 장사에 문제는 없다는 걸 느꼈고 오케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우리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시장 온 거 못 팔지 온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온 거야 확인하려고 아 이 정도면 며칠이면 팔겠다 보러 온 거야 이틀이면 끝나겠는데요 야 여기서 지금 팔아도 끝나냐 내가 볼 때 아 싶은 거 됐다 끝났어 됐어 됐어 야 저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 해산물부터 다 있네 오 살았어 누나의 추천으로 먹을게요 저는 그냥 누나가 시키는 걸로 먹을게요 양이 어느 정도가 아 땡큐 맞아 맞아 음식이 나오네 음식이 이제 진짜 다 나온 거겠지 한 두 개 하나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누나 여기 샀어? 음식이 began tiro 우와